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저 양반이 고집이 시인 것은 알았지만 저렇게 막무가내로 하는 저런 인물이었구나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인명 강행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물론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은 해봤지만 다시 확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권위나 권력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정당성이 있어야 되죠 정당성이 없을 때는 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더라도 또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죠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이 양식이나 양심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않죠 더 중요한 것은 마음대로 했을 때 발생하는 후폭풍이나 역풍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칼 것을 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칼을 베일 수도 있지만 자기가 또 베임을 당할 수가 있죠 오늘날처럼 정보유통이 원활한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에는 조국 씨를 임명했다는 것은 범법자를 임명한 것과 똑같은 거죠 지금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이런 범법자를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거죠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선언한 것과 똑같은 거죠 너희들은 몰라도 돼 너희들은 뭘 몰라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거죠 내가 결정하면 그냥 따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무리수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국 임명 강행을 보면서 떠오른 단상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조국 임명은 지지파로 하여금 우리 진주 사수를 명령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편에 적극적인 지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 난국을 타개할 수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장기 집권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내리는 의사결정 과정에는 전국의 안정이라든지 국민 다수의 바람이라든지 조국 임명을 강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후폭풍 등은 크게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의 결정이 대다수 국민들이 침묵으로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여당은 조직적으로 선전 선동수를 총동원해서 여론을 되돌리고 국민의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되돌리게 해서 모든 그런 작전들을 다 수단들이나 이런 걸 다 사용하겠죠 그런 작전들이 관제 언론이 작동하던 시대 그러니까 소수의 방송사나 신문사를 장악하게 되면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던 그런 시대는 그것이 가능했겠지만 이렇게 정보의 유통채널이 분산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정보 유통이 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과연 여권이나 청와대가 의도하는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우호적인 여권을 여론을 행성하는 데 성공할 수 있겠느냐 물론 미래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죠 그러나 굉장히 저는 회의적으로 보는 겁니다 조국은 법무부 장관의 임명이 되면 검찰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이번 기회에 완전히 검찰 조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것은 원래 있었던 사법개혁이라는 그런 명분 외에 자신들을 대하는 그런 사적인 감정까지 어우러져 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점점 지금 여당들이나 여권이 추구하는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이란 것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힘을 몰아주고 행정부 수장 하에 수사권이 넘어가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라는 점을 사람들이 알아가겠죠 또한 여권이 그렇게 크게 강조하는 공수처 신설법안이란 것이 검찰개혁이란 미명 하에 청와대 주변에서 발생하는 그 악 큰 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을 원천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알아가게 될 겁니다 결국 이제 공수처를 신설하게 되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하에 하나의 수사기관이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처럼 조국과 같은 그런 비리 사건은 이제 앞으로 일체 세상에 드러날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알아가겠죠 결론적으로 그들이 지금 여당이 추구하는 선거법 개정이나 사법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모든 것들이 한 가지 목표에 모아지는 것이죠 자파 연립 정권을 정권이 집권하기 쉽게 하고 그 다음 그 집권 이후에 장기 집권 가능성을 향한 제도개혁 이란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가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은 이번에 조국씨가 임명되는 것을 보면서 이 땅에는 정의, justice라는 것이 하고 공정, fairness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구나 범법자가 법무부 장관이 됐으니 무슨 국민들에게 법 지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 범법자가 나서서 검찰개혁한다고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냐 이야기죠 사람들은 청와대와 여론의 정치공작의 대상으로 전략하고 말았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조용히 있겠냐 이야기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가지고 저항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국민 저항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네가 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겁니다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네 거냐 네 마음대로 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안이 사안인 만큼 그가 원하는 대로 조용히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용히 넘어가면 천운인데 그런 천운이 따라줄지 어떨지는 지금으로 확신할 수 없죠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항에 많이 부딪히겠죠 결국은 조국을 임명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장기 집권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봅니다 그 친구가 있어야 그런 모든 시나리오를 착착 진행해 왔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필요한 거죠 그래도 너무 무리수를 떴다는 이야기죠 내 머릿속에 방송을 하나는 해내 지워지지 않는 게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하냐 대한민국이 네 거냐 네 마음대로 하게 이런 사람들의 아우성이 지워지질 않죠 공명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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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